솔직하게 얘기해야 돼. 솔직하게? 네. 시안이는 누나들이랑 다 사이좋게 지내니? 네. 솔직하게? 삐파네. 삐파네. 거짓말. 사이렌이 울리죠. 거짓말이야? 걸렸어 걸렸어. 아주 난감해하는 표정. 오빠 거짓말 해서요. 어제 조금 싸웠어요. 왜 싸웠어? 누나 슬쌍하게 했어요. 누나랑 화해했어? 화해는 모르겠네요. 누나 보고 싶어? 네. 보고 싶어요. 누나 보고 싶어요. 오. 진실이구만. 자 시안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? 민채야 민채. 오빠 나은이는? 어? 왜 틀렸네요. 오빠 나은이 안 좋아? 너 치고 있어 이 시안? 오빠 거짓말 해. 둘 다 좋아해요. 아 그렇구나. 자 그럼 다른 친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은이. 네. 나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야? 고민하잖아요. 아하. 시... 시안이 오빠. 시안이 오빠. 어머나. 어떡해. 응. 오. 진실이구만. 성재예요. 성재. 매일 유치원 다니기 재미있어? 네?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. 야. 매일 유치원 다니기 재미있어? 네. 거짓말인가 봐. 아 거짓말이. 재미 없나 봐요. 거짓말인가 보네. 재미있는데 일찍 일어나는 건 좀 힘들어요. 이게 진짜구만. 너희가 모두 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이 아저씨가 구슬을 줄 거예요. 구슬? 아 드디어 첫 번째. 구슬 진짜 줄 거예요? 구슴 어디 있어요? 포대 아래 있어요. 뭐래?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. 찾았다. 여깄다. 아 찾았다. 아 찾았어. 보자 보자. 아 나은이가 첫 번째까지 찾았어요. 나은이가 찾았어요. 두 개는요? 카페를 찾아가세요. 카페. 카페? 카페? 카페